지금 가는 데가 지금 잘 되는 데라고 현장 출동 정보야 쉽게 말하면 잡았어! 잡았어! 아 이거 쫙쫙쫙 반을 잘 봐요 또 잡았습니다 사나 오 양쪽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거기 양쪽에서 다 잡네 내가 원하는 기능은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 이제 내려가죠 아 전체가? 통째로 올라와 이렇게 하고 올라와 이렇게 하고 올라와 그게 키포인트네 통째로 움직여